흐, 흰 흰 흰, 흰흰 싫어? 뭐지, 잘 나왜 형, 왜 이렇게 카메라 싫어하니? 형, 카메라가 좋은데? 으, 흰?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오래 기다리시는데요 안녕 아미야 굿모닝 왜 아침에는 예민해? 뭐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뽀뽀 뽀뽀 됐어 어이 어이 아우 아프 안녕 오늘의 아침 메뉴는 딸이랑 과일입니다 근데 이게 씻혀져 있지 않아서 과일을 씻어볼 거예요 짜잔 너무 많이 했나? 과일을 이거랑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고요 알았어 응 응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봐 형이 하고 있어 과일을 씻어먹으면 아주 그냥 형 떡 다 먹었고 까미야 딸기 먹자 까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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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? 이리 와 딸기 먹을까?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까미 까미 근데 형이 배달이 유행이니까 맛있게 먹어 하이 맛있자 하이 맛있자 하이 맛있자 오우 밥통을 먹어라 먹어 그냥 응 시끄러운 도시 속에서도 예 예 예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예 예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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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무 부었다 근데 어딨어 내가 집을 너무 오랜만에 하시면 여기 사실 뭐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 그다시 뭐짜렐라 치즈를 딱 찢어서 아이 하이 하이 살았다 와 토마토 꾹꾹 치즈 꾹꾹 내 곁에 가둬 까미야 까미야 좀 웃음 있을 거야 덕관없어 여러분 과일 껍질은 강아지들은 소화를 잘 못 시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뜯어서 줘야 돼요 잘 안주는 게 베스트이긴 한데 안 먹고 어떻게 잘하겠지 이렇게 맛있죠? 맛있죠? 형 식사 좀 할게 하나 먹으면 됐잖아 잘하겠지? 세상에서 제일 싫어 설거지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까미야 형이 밥을 다 먹었단다 seventh 강아지 야 ㅇㄹㅇ 까미야! 까미야! 이게 뭐야? 너 어떻게 딱 요리조리 화면에 딱 안 나오게 딱 요리조리 사각지게 딱 가버리냐? 머리가 좋아 난 이것도 약간 크리에이터 분들처럼 뭔가 짜잔!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까미야, TV 이름 좀 만들어봐봐 까미 TV 어때? 얼빡샷! 짜잔! 짜잔! 우리 까미! 잘생겼다! 지금 초점 잡혔어, 까미야 너가 제일 예뻐 지금 무슨 생각해? 저는 여기 쓰다듬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전 이만 씻으러 갈게요 까미 안녕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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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그냥 unbox style 뱁뱁 느lus Energi 울어 짜잔! 까 Terra 특히 오늘은 까미가 주인공이에요 아이고 까미는 친구가 무서워요 까미야 너는 이겨낼 수 있어 알았어 바로 도망치는 우리 까미 미안해 우리 까미가 말주변이 없어 친구야 저랑 공놀이 하실래요? 까미씨 까미야 까미야 공 공 공 슈하는 이거 무서워 너는 왜 이렇게 세상에 무서운 기억 받니? 까미 앉아 손 화이팅 돌아 엎드려! 는 몰라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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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잘한다 자 이제 놀자 뛰어 그냥 계속 뛰어 오케이 잘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드디어 대망의 바베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됐다 됐다 채소를 고맙습니다 채소 제가 좋아하는 요거랑 요거 짜잔 오랜만에 바베큐 파티라니 너무 신나요 음 맛있어요 삼장 딱 해서 배추 저를 쓸 게 없구나 콘치즈 까매시 아잉 맛있죠 아잉 맛있죠 아잉 어머니 떼어봐라 안 줄 거야 양 이거 먹으면 아야해 아야 그냥 집에서 갖고 온 소고기 딱딱한 것보다 앞뒤에 부드러운 거 넘어가니까 뒤에 갑자기? 아니 너무 좋은데 와 이 비주얼 기가 막힌다 지금 밖이 엄청 춥거든요 근데 이따 이때 따뜻한 걸 먹는다 뜨거워 뜨거워 흠 상현진 열차가 지나갑니다 겨울에 겨울에 뭐라고 뭐라고 한 번 더 멘탈 요거 잘 입은 거 하나 놓고 니가 손으로 딱 집어서 먹는 거로 딱 마무리를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레디 액션 자 겨울에 묘미 열빙어 따다다단단 이 친구를 집어줍니다 보이십니까 이 알 이 알 제가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한 번만 들어주라 음 끝 알맛싹 발라서 자 네 번째 메뉴 마시멜로입니다 마시멜로를 이 가스레인지에다가 슬슬 구워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이건 굉장히 미세한 춤이나 차이로 타기 때문에 스킬이 필요해요 스킬이 필요해요 제가 굉장히 잘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갈색이 되게 힘들어요 후-"흐어어어 이렇게 타 버리기 떄문이 따라라따 인서트 갑니다 함께ทำ 넘어가 ㅋㅋㅋ 바로 하나 더 고무를 shrinking 자다다 이 고도의 기질 고도의 집중력 제가 공부할 때도 이렇게까지 집중하지 않았는데 마시멜로는 이렇게 집중해서 자 됐습니다 마시멜로의 겉은 바삭 속은 촉촉 겉과 속촉 감독님께서 뛰어나가라는 짓을 했는데 갑자기 타네 아 내가 뛰어나가면서 딱 펄척펄척 뛰는거 딱 하고 끝나라는데 촬영은 계속 되고있어 아빠 자 다시 시작해 다시 갑니다 자 보시면 이런 산골짜기에요 지금 이게 뭐야? 저거 봐 진짜 귀신 있을 것 같지 않아요?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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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점 왜 안잡혀? 본인의 정체성이 인정되었지 hell 빠밤 빠밤 와 이건 뭘까요? 빠밤 빠밤 뽀붓 뽀붓 뭐야 무서운 게 별로 없는데요 내가 의도한 그림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망했어 오랜만에 가족들과 펜션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제 브이로그에 까미가 예쁘게 잘 담긴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까미가 졸려 까미가 밖에 나와있네요 형한테 달려봤어 안녕 친구야 까미님이 친구들이랑 안 사귀는 거죠? 애들 너무 귀엽다 왔어 왔어 또또또또 응? 너무 예쁘당 까미 싫어 안녕 그럼 전 까미랑 놀게요 잘 안보셨죠? 맛있음 잘 안보셨어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빼빼 진짜 이거 잘 안보셨나요? 좀